오늘 이 분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방송놈들이 아주 동분서주를 했고 날짜까지 조정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겨우 이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일명 새나개를 늘 외치시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반려견 트레이너 합쳐서 수레이너라고 얘기하죠 설채연쌤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컬투쇼에 입성하셨네요 네 진짜로 너무 오고 싶어서 캐주얼 안된다고 했는데 저 너무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오히려 또 바꿔줘서 좀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네 TV 동물농장 SBS 프로그램에도 간혹 한 번씩 나오시죠 네 예전에 제일 거의 제일 처음에 방송 시작한 게 동물농장이었거든요 동물농장을 먼저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은 잘 안 찾아주시더라고요 그거 세나게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타 방송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럼 하나를 포기하셔야죠 네 세나게 열심히 해야죠 네 이제 컬투쇼 나오셨으니까 네 네 네 물걸를 더 트고 네 네 너튜브도 네 유튜브 아 네 너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채널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제 설채연의 놀러와라고 놀러와 놀러와? 네 네 제가 뭐 다른 하고 있는 사업이랑 연계돼서 하고 있어서 아 그렇죠 이게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시면 병원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동물병원도 하고 있고요 아 네 일반 진료는 안 보고 이제 사람의 정신과처럼 강아지들의 행동과 관련 아 네 그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사람을 따지면 정신과 한 거죠? 강아지의 정신과 네 그렇죠 실제로 뭐 사람이 먹는 정신과 약물들도 강아지들이 먹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신경안정제 같은 거? 네 뭐 항불안제 그리고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이런 것들도 강아지들도 지금 제가 처방을 하고 있죠 강아지들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게 다 있나요? 그렇죠 그 증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증상들을 많이 보이죠 특히 뭐 공황장애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광장공포증 그런 게 다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사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보호자와 상담을 하게 되고 행동을 분석하는구나 네 강아지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도 강아지들이 좀 순한 강아지들이 있고 막 덤빌려는 강아지 텐션 높은 강아지 네 막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좀 아시죠? 네 알죠 약간 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약간 우스갯소리로 수위 관상하게 눈을 뜬다고 아 개 얼굴만 봐도 네 네 얼굴만 봐도 아 쟤는 좀 어떤 성격이겠구나 야 그래요? 네 보이기 시작하죠 아 네 소위 개 면상을 보면 네 그렇죠 알 수 있다는 거구나 얘네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표정에 다 드러나요 그렇죠 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선생님을 알아보기도 하나요? 강아지들이요? 걔들이요? 싫어하죠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들한테 이제 미친놈 1순위가 수위사니까요 아 네 왜냐하면 아픈데 더 아프게 하고 아 얘는 모르잖아요 자기 낫게 해주는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연계를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와 선생님 직접 키우세요? 네 지금 몇 마리 정도 키우세요? 지금 뭐 하게 되면 뭐 다 계산을 해보면 여태까지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아이가 저희 집에 또 같이 하고 있는 아이 아니면 저희 병원에서 또 같이 하고 있는 아이 고양이 강아지 하면은 강아지는 이제 직접 데리고 있는 아이는 두 아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계시고 네 둘 다 이제 유기견 한 아이는 이제 강아지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한 친구 한 아이는 유기견 센터에 봤는데 교통사고 당한 것 같은데 안락사 당할 것 같아서 데리고 와서 수술하고 네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트라우마가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상처도 많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이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완전 달라요 완전 이 아이들마다 워낙 다 달라서 저희 지금 세상이라는 친구는 번식장에서 계속 있던 친구는 그 친구도 약을 먹었었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거의 그냥 일반적인 반려견처럼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셔서 보통 입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안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슬로건이 있잖아요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네 주변에도 입양하는 강아지들 유기견들 엄청 많이들 키우더라고요 요즘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품종을 모르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 좋아요?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입양하신 분들 유기견 센터에서 아 그렇구나 믹스견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네 그렇죠 뭐 그냥 오늘 똥꼬무니까 똥개 아이들 아까 저희가 매일쯤 분명할 때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 제씨 옆집에서 진돗기 3마리가 고기 냄새만 나면 그게 지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줘야 되는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 좋지 않죠 어디 계시지? 여기 제씨 잠깐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는데 고기 냄새가 난다고 짖는다고 해서 고기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람이 강아지를 개를 교육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개가 사람을 교육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개가 사람을 트레이닝하고 내놔 하니까 내놓는 거죠 내놔 내놔 주면 조용해진대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주로 우리가 구워먹는 게 삼겹살 그렇죠 거긴 지방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급성 최장염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동물병원이 바쁠 때가 이제 명절 지나서 그때 이제 삼겹살 구워먹고 사람들 다 모여서 좀씩 삼겹살 한 점 한 점 이렇게 주다 보면 애들이 다음날 갑자기 막 구토하고 설상 급성 최장염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님들한테 얘기해서 고기를 짓더라도 던져주지 마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줘가지고 개가 아프면 누구 잘못 손님이 책임을 져야 되나 뭐 아니요 근데 결국에는 관리를 잘 못하면 보호자 책임이죠 노부부라 그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면 안 됩니다 개를 위해서 주면 지혜씨 근데 강아지가 저희를 알아보고 이제 고기를 주니까 저희 집에 누가 오면은 이제 차가 도착해서 안 짓고 혹시 이제 외부인이 오면 짓고 이러니까 자꾸 고기를 주게 되거든요 주셔도 그러면 이제 지방을 좀 떼내고 뼈는 괜찮아요 뼈도 안 돼요 뼈도 안 돼요 그럼 살코기 부위로 좀 네네네 그럼 뼈는 제가 먹고 살은 강아지도 아 그래요 지혜씨 뼈를 먹을 수 있어요? 먹는 데까지 먹어서 아니고 살코기는 개한테 다 지방 없는 부분은 지방하고 뼈만 사람이 먹는 거야 괜찮네 어 그냥 개한테 안 좋다니까 괜히 걱정이 돼서 거기다 개한테 고기 던져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살코기만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애매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작은 개들이 더 되게 사나울 때가 있어요 보면 제가 아는 집에도 보면 조그만 개인데 아야야야야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막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작가족이나 한 명이 말티즈를 키우는데 아주 앙칼지기가 말도 못 한대요 네 자기의 그 기분 나쁠 때 예민할 때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러면 막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좀 약간 신경쓸릴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이해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제가 항상 강아지들의 행동을 이해할 때 이 맥락이라는 부분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얘네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사람이야 뭔가 내가 하기 싫은 거 할 때도 하는 이유를 아니까 참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걔들이 원래 씻던 애들도 아니고 눈곱 대던 애들도 아니고 발톱 깎던 애들도 아니다 보니까 그걸 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걔들 입장에서는 왜 하기 싫은 걸 계속하는 거야 라는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좀 예민해 나겠는데 그리고 이제 조그만 애들이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방어적으로 될 수 있어요 조금 알수록 그래서 스몰독 신드롬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스몰독 신드롬 얘는 어딜 가도 다 자기보다 커요 그렇지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자기보다 커요 그러니까 다 무서운 거죠 무서워서 그러는구나 무서워서 우리도 솔직히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기린 지나가고 이러면 이 기린이 무섭죠 고릴라 막 옆에 있고 무섭죠 친한 기린 아니면 친한 고릴라 아니면 무섭잖아요 맞아 맞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최우웅만 막 지나가고 그러면 네 항상 방어적으로 좀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근데 그거는 뭐 스몰독 신드롬이라고는 작기 때문에 워낙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 친구를 이렇게 다독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보호자가 가장 중요하죠 이제 저는 양방향 소통을 가장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일방향 소통만 해서 이게 약간 그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개들이 자기 이름이 안되인 줄 알 거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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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우리가 항상 안되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돼도 사실 이제 칭찬을 많이 하다가 안되라고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건데 의미 없는 안되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더 스트레스도 받고 내 의사는 관철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마지막 수단이 공격성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해피인데 자기 이름은 안대를 더 많이 불러서 그쵸 안대로 알고 있는 거구나 그런 맥락이 비슷한 거 같아요 우리 와이프를 우리 조카가 어느 순간 또또라고 부르더라고요 왜요? 또또 아 또또 또또 안녕 또또 또 한 번은 우리 삼촌을 조카가 안나라고 보여요 안나? 안나 그래서 아무도 못 찾았어요 이유를 왜 안나라고 하지? 안나! 우리 아들이 삼촌을 안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워리치 워리치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워리치 그러면 그냥 갖다 놓으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워리치 워리치 네 또또 안나 그러니까 이게 애들은 걔도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그렇죠? 자주 하는 말을 방청객 문자 하나 네 4334님 저희 마리티즈는 아이들을 너무 안 좋아해서 아이들이 이뻐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귀 안쪽이 빨갛게 돼요 그러다 혼자 쉬게 두면 귀 안쪽 색이 다시 핑크색으로 돌아오고요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까요? 네 어디 계십니까? 4334님 마리티즈를 키우신 모양이에요 오늘 핑크색도 입고 오셨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제 신경 반응이 생기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흥분을 하고 하면 얼굴도 붉어지고 그렇죠 막 빨갛잖아요 뒤에는 열관이 많으니까 열나고 막 빨갛게 되는 거고 사실 애들은 이뻐하는 거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친한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와서 하면 당연히 부담감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홍철 형님 같은 성격 가진 애들 아니면 다 싫어합니다 아 근데 같이 사는 애들인 거 아니에요? 몇 살 몇 살이에요 애들이? 마이크 한번 드려볼게요 아 같이 같이 사는 애들 같이 사는 애들인데 가족인 거잖아요 가족인 거죠 애가 몇 살 몇 살이에요? 여덟 살 쌍둥이요 쌍둥이 남자 애들이에요? 남자 여자 헷갈려서 그런 거 알까요? 자꾸 같은 사람이 두 개 가버리고 뭐지? 이러면서 다르게 생겼어요 또 왔어 시죠 뭐지? 애기들한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쉬고 있을 때 가서 만지고 만지고 뽀뽀하고 괴롭히고 하면 애들도 싫어하는 거랑 똑같고 저도 어렸을 때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 드시고 수염 나서 와가지고 까칠까칠하고 술 냄새 나고 얼굴 비비고 이쁘다고 저 이쁘다고 뽀뽀하고 이러면 싫다고 표현하거든요 맞아요 강아지들 똑같죠 근데 그 개 이름이 뭐죠? 동식이요 동식이 동식이 친구 중에서도 동식이가 동식이가 우리 어머니께서 보셨을 때 어때요? 성격이 어떤 거 같아요? 많이 예민해요 성격이 예민한 편이에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애들이 진짜 쌍둥이니까 텐션들이 좋잖아 남자 애들이 그럼 좀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녀 쌍둥이에요 남녀 쌍둥이야 이란성 그러면 뭐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건 아니네요 남녀니까 그렇죠 남녀인데 똑같이 생긴 이상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세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못 만지게 아예 분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쉬고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충분히 좀 쉬게 두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스스로 다가왔을 때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교육이나 간식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하게 해서 스스로 먼저 다가왔을 때 스킨십을 한다거나 그리고 항상 스킨십 하고 나서 뭔가 보상을 해준다거나 좋은 감정을 연결시켜주는 게 애들 싫어요 강아지들이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지 놀고 싶을 때 와서 하니까 애들은 뭐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아 놀자 놀자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이 싫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여요 뭔가 거부의 표현을 사람들은 너 싫은가 보구나 이렇게 눈치로라도 아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내 말을 안 듣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는 경우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먹이를 준다거나 산책을 시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직접 시키게 하면 애가 어느 정도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또 강아지들을 보면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같은 강아지들은 개한테만 막 좀 무서운 애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제가 예전에 키웠던 개는 사람이고 강아지고 무조건 꼬리를 흔들고 그리고 강아지한테 만나면 엉덩이를 돌려갖고 이렇게 냄새를 맡게 하는 건 그건 무슨 행동이에요 그거는 사실 되게 매너 있는 행동 중에 하나죠 아 그래요 네 나에 대해서 잘 알려주겠다라는 행동 중에 하나인 거고요 친명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강아지들의 행동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흔히 보이는 행동들 있잖아요 우선은 감정으로 본다면 저도 이거 강의할 때마다 맨날 가장 강조하는데 강아지들의 감정 나이가 사람으로 보면 30개월이에요 사람의 30개월 됐을 때 행동 네 그렇죠 아이들이 30개월일 때 실제로 여기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은 생각이 안 나실 텐데 제가 저는 자녀가 없는데 저희 누나가 조카가 있어요 제가 진짜로 궁금해서 과학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저희 조카 30개월 때 일부러 많이 갔어요 아 보려고 행동을 똑같아요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거 해달라고 하고 강아지들도 계속 공놀이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희 조카도 그림만 똑같은 그림 계속 그려달래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때가 30개월이구나 네 그리고 에너지가 미쳤어요 넘쳐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말 진짜 안 듣고 호기심도 엄청 많고 호기심 엄청 많고 호기심 엄청 많고 그게 딱 강아지들의 감정인데 기본적으로 흥분, 스트레스, 만족감, 혐오감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랑까지는 가진다 사랑까지는 네 근데 뭐 죄책감, 복수심 이런 거는 없다 죄책감이나 복수심은 없다 네 다행이다 쌍둥이들이 내가 안 놀아지니까 삐졌나? 좀 놀아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미안하다 내가 뭔가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혼내는 것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런 건 안 한다 아 좋은 팁이네요 네 자 일단은 컬투쇼 앞으로 개 반려견 관련된 사연들이 진짜 많이 옵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반려잖아요 그렇죠 똥꼬무 오늘은 그동안 방송됐던 컬투쇼 레전드 사연 중에 개 사연들만 저희가 모아봤어요 자 우리 설치한 선생님과 이 얘기는 어떤 건지 한번 얘기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똥꼬무 사연 들려주세요 어느 날 회식 후 집에 가는데 택시 안에서 급신호가 왔어요 얼른 택시에서 내렸고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공원 수풀 뒤에 털을 잡았어요 급떵을 배출하고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무렵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가 해맑게 달려오는 걸 봤어요 해맑게 달려오는 걸 봤어요 할게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아무리 작게 소리쳐도 골든 리트리버는 해맑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리트리버의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전 급히 치마를 올렸고 드디어 그 남자분이 제 바로 앞까지 오셨고 리트리버는 해맑게 제 주위를 흥흥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남자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가 대변을 받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그분은 신속하고 익숙한 손 돌리며 깨끗이 처리해 가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가 대변을 받네요 남의 떡을 가져갔어 의도치 않게 누명을 쓴 리트리버야 고마워 사람똥이 개똥인 줄 알고 그만큼 싸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익숙하게 되게 매너 있으시네요 사람만큼 싸니까 또 골든 리트리버가 이거 레전드 사연이에요 저도 보고 진짜 너무 웃겨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로 가끔 대형견 아이들이 똥 싸는 걸 보면요 우리보다 많이 싸요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맛을 봐도 모를 거고 냄새를 봐도 잘 모르거든요 사람똥인지 개똥인지 구분이 안 들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그만 게 싸놓은 거는 개똥 같은 느낌이 있다는 맞아맞아요 조그만 애들이 싸놓은 거예요 숟가락만한 것들 이게 실험실 가져가서 DNA 분석을 해보지 않는 이상 이게 사람똥인지 개똥인지 모를 거란 말이죠 그러네 그러네 꽤 많이 싸신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큰 개들 예전에 제 친구가 엄청 큰 개를 키웠거든요 그레이트 댄? 그레이트 데인 데인인가? 와 개가 사람만해요 진짜 사람만한데 개가 똥 싸는 건 깜짝 놀라요 우리 똥 한 4배는 싸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보다 훨씬 많이 싸요 개는 왜 그렇게 많이 싸요? 우리 사람은 하루에 두 번 세 번을 나눠 싸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 번 살 때 뭐라서 싸나? 아니요 강아지들도 개들도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싸기는 하는데 이게 뭐 습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또 이제 먹는 게 사료다 보니까 흡수율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좀 이제 수분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지만 강아지들은 건사료를 많이 먹다 보니까 변의 양이 좀 더 많아지고 이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좀 많이 먹여야 되겠네 애들 건강을 위해서 네 맞아요 물 항상 사람이랑 똑같이 물 많이 마시라고 1리터 먹어야 돼요? 아니요 애들도 킬로그램당 30에서 70ml 사료 킬로그램당 자기 몸무게당 몸무게당 네 그러면 10킬로 정도면 한 300ml에서 700ml 정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도 다 있구나 물을 잘 먹여야 되네 그래서 SBS 연중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배변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많죠 네 네 많죠 저희 옛날 키웠던 걔도 배변을 못 가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아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배변 패드에 안 싸고? 따뜻 아무데나 막 싸? 따도 아무데나 싸요 침대 위에 올라있다가도 싸고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배변 관련 질문을 좀 보내주셨네요 7776 저희 집 고양이가 큰일을 보고 본인 은꼬에 뒷처리를 잘 안 하는데 이 부분도 교정이 가능할까요? 사바나 캣 13개월 암컷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7776 사바나 캣이면 엄청 클 텐데 이거 좀 드려볼게요 사바나 캣 약간 치타같이 생긴 거 아닌가요? 네 등급은 F5여서 일반 가정 고양이예요 아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볼리를 보고 나오면 이제 다른 고양이들 키웠을 때는 바로 뒷처리를 했는데 뒷처리를 좀 안 하고 여기저기 묻히더라고요 그게 좀 뭐 교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불만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혹시 아세요? 고양이들 뒷처리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핥아먹나요? 그렇죠 그루밍을 하죠 그루밍 아 비벼요? 자기가 이렇게 핥고 자기가 핥아? 네 이렇게 뒷처리를 많이 하죠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그걸 그렇게 하는구나 모든 고양이들 아니에요 모레마다 감추는 거 아니었어요? 감추고 나서 자기한테 묻은 거 자기가 몸에 묻어있는 것들을 네 이거는 교육을 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뭔가 이게 그루밍을 안 하는 아이들도 뭔가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화장실 개수의 문제 화장실 모래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근데 우선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 뒤에 좀 많이 묻는다 이거는 변이 좀 무르다 무르다 그러면 우선은 안 묻게 우리도 가끔 이제 쾌변을 하면 그렇죠 쾌변을 하게 되면 이제 안 묻고 이렇게 뒤에 처리를 해봐도 휴지에 묻지 않고 이렇게 변기를 둘러봤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쏙 내려요 쏙 들어가버려요 무게감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죠 쿵 들어가버려요 그리고 물을 딱 내리면 살짝 인사하고 들어가요 좋지 그거 그러다 반갑죠 예예 먹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식이섬유나 이런 쪽을 조금 더 우선은 추가해봐 주시고 집에 이제 다른 고양이가 있는지 아니면 화장실의 개수가 지금 보통 우리가 추천하는 건 1 플러스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거든요 화장실의 개수가 하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는 더 놔둬야 되고 2마리당 2개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라서요 2마리 키우면 최소 3개 아 3마리 키우면 최소 4개 그리고 이거 2개를 붙여놓으면 안 돼요 아 이건 그냥 하나의 화장실이나 마찬가지 아 우리도 안방에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지 놔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보편적으로 배변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쉬울까요? 사실 이제 화장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길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막 패드에 간식을 올려놓거나 이런 방법을 쓰시거든요 이거 절대 쓰면 안 돼요 아 그건 쓰면 안 된다 우리 식탁에다 똥오줌 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마치 식탁에다 똥오줌을 싸라는 거거든요 애들이 계속 이렇게 패드 위에다가 간식을 주면 그 위에 올라가서 기다려요 간식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발바닥 감촉으로 화장실을 잘 결정을 하는데 보통 다공성 물질 폭신폭신한 다공성 물질이 발바닥에 닿으면 다공성이면 구멍이 좀 나 있는 거 그래서 애들이 잔디에다 많이 싸는 거예요 아 그걸 밟으면 폭신하고 이 구멍이 뽕뽕 뚫린 느낌이 발바닥에 닿으면 아 이게 내 화장실인가라고 약간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러면 보통 그런 것들을 놔주고 잘했을 때 칭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배변 잘했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먹이를 주고 그렇죠 네네네 패드에다 먹이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오늘 똥꼬무 수레이너 행동학 수의사 설치연사님과 함께 했는데 어디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이야 저요? 예예 저 방금 왔는데 그러니까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주십사 또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요? 저요? 아니에요 컬투쇼는 스킬을 빼서 나와야죠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더 모실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모시고 그 다음 주에도 모셔도 언제든지요 아예 2주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리면서 가시는 길에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프로미스나인의 DM 저희가 DM 드릴 거거든요 아 네 DM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